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사전 로우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다단계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단계 판매 주변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게 불법인 거죠? 다단계 판매는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판매 방식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원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 판매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면 합법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모두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 그럼 어떤 경우에 불법이죠?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다단계 코인 사기인데 오늘은 전통적인 다단계 판매 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아는 사람 권유로 어떤 사업 설명회를 따라가면 가방이나 핸드폰을 빼앗고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감금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 친구도 스키장 알바하러 간다고 했다가 일주일 동안 사업 설명회 듣고 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가입을 강제하는 게 일단 불법이고요.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입비를 받는 경우도 방문 판매법 위반한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입비를 받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원수당 성격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지 하위 판매원 모집을 조건으로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사기를 당하면 너무 당황하고 좀 무섭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다단계 판매 사기에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일이었는데 어머니는 다단계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한 건당 2,500만 원을 선납해서 물건을 받아오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료로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팔려고 강제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품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에센스 하나가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 에센스가 30만 원은 저도 안 써본 건데 어떻게 해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다음날 어머니가 그동안 뿌린 물건들을 다 수거해서 환불을 하러 업체에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다 보니까 환불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저는 사기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물건도 너무 비싸고. 업체에 갔더니 넓은 공간에 둥그런 테이블들이 많이 놓여져 있고 판면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같이 가셨다고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갔죠. 이제 의외로 쉽게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기가 아닌가 했었는데 그쪽에서 내미는 물품 공급 내역서를 보니까 벌써 결제한 5천만 원 중에 절반을 저희가 썼다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일단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계약서도 못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내역서라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머니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위조를 한 거죠, 서명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항의를 하니까 회장은 말을 바꿔서 그럼 그 부분 빼고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4천만 원에 대한 취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천만 원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강해서요. 계약서도 안 주고 서명도 위조를 하고 여러모로 정말 이상한 업체인데 그래도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쉽게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돈은 제대로 돌려줬나요, 모두? 바로 못 받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돈을 안 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방문 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이 계약을 처리하면 업체는 재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이 조항을 제가 말을 하니까 오히려 법대로 하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족반하장으로. 그런데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업체는 애초에 결제 방식부터 불법적인 걸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신용카드를 일단 업체에서 다 걷어가서 그중에 카드 환도를 확인하고 카드론으로 현금을 최대한 대출 받은 다음에 그거를 현금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심지어 현금은 업체 통장으로 입금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담당했던 중간 관리자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불법 다단계 업체입니다. 정말 치밀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미 선결제를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대표 변호사랑 함께 매일같이 업체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가 덩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참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또 변호사에. 그때는 학생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로스쿨 다니실 때. 네, 로스쿨 다니실 때입니다. 아무래도 업체를 혼자 찾아가기 좀 무서워서 매일 같이 찾아갔었죠. 그런데 운 좋게 저희 앞에 있는 환불대계자 명단을 볼 수 있었는데 한 300명 정도가 저희 앞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그중에서 돈을 돌려받을 게 적은 편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었는데도. 어머나.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이거 절대 못 받겠다 싶어서 그러던 와중에 저희 대표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업체 회장이랑 어머니를 담당했던 중간 관리자한테 연대 보증을 받자는 거죠. 왜냐하면 업체는 너네는 돈을 돌려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대 보증을 안 써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환불받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연대 보증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매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서를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저희가 맨날 찾아가니까 영업에 상당히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대 보증서를 써주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대 보증서를 통해서 업체가 돈을 안 돌려주더라도 회장이랑 중간 관리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연대 보증서가 있어서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단계 업체에 끌어들인 상위 판매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었는데 이 어머니의 지인은 어머니를 가입시키고 업체로부터 300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단계 사기 판매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 사람이 공동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해서 이 상위 판매원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녹취를 했습니다. 역시 나중에 소송을 걸면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원 어머니를 다단계로 끌어들인 중간 판매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진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는 다 돌려받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약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처음엔 연대보증서를 써줬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돌려주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 소송밖에 답이 없다 싶어서 그 전에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카드사의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부 항변권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카드를 긁으면 카드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영수증 뒷면에 보시면 할부 거래 계약서라고 적혀 있고요. 작은 글씨로 회원의 항변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만 원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할부 거래를 했을 때 할부 계약의 해지, 물품,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업체랑 계약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 그래서 항변권 행사하겠다 하고 증빙자료를 보내니까 카드사가 다음 날 다단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린 너네랑 카드 거래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업체는 결국 이 카드사 압박에 못 이겨서 나머지 돈을 다 돌려주게 된 겁니다. 이 할부 항변권이라는 제도도 기억을 하셨다가 이렇게 필요하실 때 행사를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할부를 했다가 헬스장에 폐업하는 경우 이럴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할부 항변권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는데 변호사님이 돈을 돌려받으신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저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었고 법적 조치도 없이 일종의 자력구제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았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잘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사례랑 대비해서 피해자들이 그나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당연하겠지만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될 건 다단계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다단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가 여럿이니까 피해자 단체가 조직이 돼서 단체를 통해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소송에 쓸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자신이 말 그대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피해자 단체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인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형사 절차가 꽤 기니까 피해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형사 절차 중에 다행히 업체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다행겠지만 피해자 단체 규모가 크면 합의금을 받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 시점부터 시간이 끌면 끌수록 업체는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법인을 패업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일단 최대한 빨리 돈을 회수하는 절차 그 자체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의 수를 늘려야 됩니다. 앞서 제가 겪었던 사례로 봤을 때 그나마 잘했던 건 업체랑 대표 그리고 중간관리자 그리고 어머니를 끌어들인 상위 판매원 이렇게 책임을 지으려는 상대방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를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기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채권 추심의 상대방 수를 일단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 업체 대표 피해자의 담당자는 당연히 공동물법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고요. 여기에 또해 피해자를 다단계로 끌어들인 상위 판매원도 다단계 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전부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업체 통장 가업료해야 되고요. 피해자인 돈이 들어간 입금된 계좌가 업체 통장이 아니라면 그 계좌도 당연히 가업료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껏 모아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다단계 업체가 돈을 돌려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돈 받는 걸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든 또는 형사고소를 하든 방법을 찾으러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말 폭 빠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유용한 정보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